안녕하세요. 가을을 다시 가도 여기가 있어요 오이도 바지야 이럴수야? 쓴 장면만 찍었어. 내용은 안 찍고 이동식을 넣을 거 같은데? 네? 이동식을 넣을 거 같은데? 근데 안 한 거야? 아니 아니, 넣었을 건데요. 아, 맞습니다. 우리 반 반장이라서도. 야, 포장지 너무 예쁘지 않아? 우리 반이랑 잘 어울려요. 우리 반이랑 잘 어울려요? 아, 사진 찍어. 박수 봐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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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뭔 일이야. 너무 예쁘다. 응? 고마워, 잘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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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몰랐다. 로우가 있겠네요. 로우가 있겠네요. 이 정도. 대털 열었고요. 어디까지 있을지. 이까지부터 회의학까지 받아볼게요. 그럼 이 대신 무슨 자리? 형이 있으니 꼭 찍어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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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반 귀요미 나도 나랑 귀여워 오! 다시 해줘 여름 안된다 호텔 카메라야 쌤쌤 저희도 뭐야 은지쌤 이것도 꾸몄고요 근데 편지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귀엽죠? 이건 담요에요 하이도 들어있어요 Thank you That's very sw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